로켓펀치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안녕! 저희가 여기 지금 외모야 있죠? 바로 앞에 화면에 있는데 왜 있을까요? 큰 화면에 있어요! 저희가 바로 바은 씨의 뮤직비디오 촬영 리액션을 하러 왔어요! 여기 이분이 진짜로 뮤직비디오 아직까지 이틀째인데 안 봤거든요? 네, 진짜 리얼 리액션을 위해서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리얼리액션 나올 것 같아요 쇼케이스 때 나오는 장면도 다 눈가리도 있고 안 봤어요, 진짜! 난 봤는데 기대하세요! 난 봤는데 근데 반도밖에 좀 있으니까 바로 봐 볼까요? 네! 지금 궁금해요! 렛츠고 렛츠고! 뮤직비디오 스타트! 멤버들한테 스포 안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나랑 중간에 다이아 스포 있는데 우리 이벤트테인먼트! 걸어오죠, 다이아니! 걸어오죠! 난 이게 시작일 줄 알았어! 이게 시작일 줄 알았어! 마다니! 작품 프리즈 레! 좋아, 멋있다! 탭! 오, 김소희! 와, 뭐야? 이거 CG? CG, 완전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아, 이거 재밌었는데 와, 대박! 와, 에디션 재밌었어! 슬프다! 월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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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예뻐! 아이구 예뻐! 리칼러스 지금! 아, 진짜 월컴! 멋있다! 맞아! 아, 예뻐라! 귀여워! 김수! 돌아가죠! 탑탑한! 탑탑! 아, 뭐야? 다 예뻐! 동놀이 다 예뻐졌어! 아이들 참 신났어요, 저! 예쁘다! 탑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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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탑탑! 탑탑! 아, 웃을 했어요! 여기로 맞지 멋있는 척했어! 아, 이뻐!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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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지 센스! 저 봐, 여기 글자가 뭐야? 그비랑 치즙되나?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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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소희 갑니다! 시츄루! 춤춰요! 우리 시츄! 아, 이때 진짜 얄미워졌대! 진짜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뭐야! 아, 여기! 아! 우리 놀이 하지마! 윤경이 아보카다돈은 표정!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아보카다돈은 그거 친구들이 캡쳐해서 보낸다고! 이때 촬영할 때 맨날 감독님이 근데 혹시 그렇게까지 화 안 내셔도 돼요? 아! 씨부듯해 하는 거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나! 진짜 얄미워! 씨룸이 얄미워! 아, 이거나! 아, 이때 진짜 얄미워! 와, 인거! 나, 이때 진짜 얄미웠어요! 아, 이때 진짜 얄미웠어요! 주리 언니 거 뺏고, 윤경이 거 뺏고, 와! 맞아, 맞아, 맞아! 아, 씨룸이 글씨로 들어간 거였어요, 진짜! 귀여워! 아, 이때 진짜 얄미웠어요! 아, 이게 나 글씨로 들어가 좀. 아,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이게.. 연이 언니랑 수연이가 선물을 갖고 오면 저한테 같이 뺏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홈회하다가 마지막이 멤버들이랑 선물을 켜고 같이 도망가죠? S 라인 S 라인 몰라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뭔지 알았는지 다 멋있는 척했어 누가 소위 대신 신추내려놨죠? 저희 진짜 도망가는 중 엠도 가져가 헬 헬 귀여워 비주얼 구멍이 없는 거 아니야 너블이가 진짜 있어 뒷짱바닥에 공감하긴 한데 맞습니다 이거 아는 거 같겠죠? 아 됐어요 됐어요 다시 주는 거를 쓰셨어요 주리언니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이거 아 대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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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울렸어 정답 너무 예쁘다 정답 아 이게 키스라구나 정답 정답 저희가 펀치 플렉스 하는 거예요 플렉스 플렉스 도시루 지루한 도시루 저희 레드펀치를 날려서 저희 바운스로 만들어가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소위가 달린 펀치가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의 춤을 나가봐요 저번엔 다현이였고 이번엔 펀치일 것 같다 드디어 뮤직비디오 돌아가는 사진들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볼 수 있다 저 쏟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거 바운스 뮤비 기다리는 동안은 진짜 빛만큼 뮤직비디오 기다리는 설렘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뭔가 기대감이 더 생긴 설렘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그래서 틈만 나면 보려고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되고 중간중간 새로 아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겠다 하는 게 추가가 많이 됐어요 약간 기존에 있던 그 슬그리 슬과 완전 다르게 뮤직비디오 중에 우산 진짜 많아서 예쁘게 만들어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스텝분들 엄청 고생해 주셨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우리 리액션 영상에 우리 항상 멍땡이 다 끝났는데 감사해요 소감도 말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저희 앞으로의 로켓 바운시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에 달하는 말씀해 주고 싶다 밥 먹을 때도 바운시 운전할 때도 바운시 운전할 때도 바운시 운전할 때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운전 질주할 수 있다고 운전 좀 위험해 운전 시간 없을 때도 바운시 들으시면 아주 빠르게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진짜 밥 먹을 때도 조심하시고 체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버릇거릇도 빠른 바운시 바운시 산책해도 바운시 다 바운시 들어주시고요 그럼 인사 마무리 인사 드릴까요? 좋아요 텐션 낮추고 아휴 맞춰래요 맞춰래요? 맞춰래요? 아 시클박차게 지금까지 로켓 바운시였습니다 안녕 안녕 많이 봐주세요 바운시 오늘도 바운시 내일도 바운시 바운시 일주일도 바운시 미노노도 바운시 2호선 다음은 뮤직비드로 넘어가실게요 빵 빵